십자가 달리시 주 예수여 그 인데 우리로 가득하사 고통이 우리를 얻어올 때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정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강 반대를 위하여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파고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대강 개발이 멈추길 바라며 농민들이 정직한 노고로 지켜온 팔당 누기농지 보존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대강 난개발을 사대강 살리기로 호도하며 사연의 흐름을 막고 무분별하게 파헤치려는 이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며 난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한 일에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노고와 땀으로 팔당 유기농지를 지켜온 농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시어 그들이 일고 온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네 안녕하십시오